3. 연예인 뭐 이사람하고 연예중이야? 살 거 아니지? 결혼할 거 아니지? 응? 네 그냥 연예만 하고 말 거지? 응? 그래야 되나 보다 살만 돼야 왜요? 한 번만 고생했는데 또 망고생하려? 왜? 뭐 여름생이, 7월, 6일생이 뭐 동새나 보고 다녀야 되는 사주팔자가 니가 어디 직귀신이 되겠어? 응. 직귀신 안 되잖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깍깍해서 미치겠는데. 그리고 일을 저 집 배대에 일을 십이생하고 뭐 니 살림 살겠어? 살림 살어? 아니요. 그럼 얘네만 아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야? 뭐 남편 아니 남편이구마? 네. 이모야 니가 의지로 마야구마. 응? 의지로 마야 해. 야는 누나처럼 의지마야 되고. 응. 좋아 죽겠어. 그리고 삼재다잉. 이모야 니가 내년에도 삼재지만. 인간의 독도 크게 없고. 내가 놈한테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씩 마음이 열이 빠져서 눈물도 나고. 서러움도 많고. 가슴에 맺힌 것도 많고. 아냐? 인간에 맺힌 것도 많고. 금전도 벌면 휙 날라가 버리고. 응? 돈도 못 벌었다 소리도 못한다. 돈도 어디 갔냐? 그리고 왜 엄마의 한이 이렇게 많아? 우리 엄마? 응. 이모 니가 엄마의 한이 너무 많아. 애착고에다가. 제가요? 응. 엄마를 미워하나? 엄마의 애착고가 많다 이말이야. 엄마야 한이. 엄마가 가지고 살아왔던 한이 많다. 거기 이모야 니가 살아오면서 엄마를 보고 살면서. 거기 많이 영향이 비쳤다 이말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라 했는데. 이모 너도 역시나 지금 비슷하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는 싫다는 거야. 그리고 이모야 니 한 번씩 갖다 니 마음 한탄을 많이 하잖아. 응? 지금은 애가 이제 젊으니까 어쨌든 간에 만나고 살지만. 야도 성질이 보통 고집 아니야. 성질도 더러워야. 소가지도 더럽고. 그랬는데. 이모 니가 이제 좋아서 어쨌든 간에 맞춰는 거 하지만. 음. 야하고는 백머리 털고는 못 산다. 알겠나? 누가 문제에요? 응? 누가 문제에요? 누가 문제도 있지만. 이모 니 문제도 있지만. 이모 니는 또. 어. 일부 정지하는 마음은 있어. 한 사람을 알면 끝까지 안다는 거. 아니다 싶으면 내치는 법도 있고. 근데 얘는. 그렇게 믿고 갈 수가 없지. 왜? 얼마나 믿길래 야를 그렇게 믿어? 음. 막 믿지는 않아. 하. 이 학원은 일부 정산 못 낸다. 그냥. 연애상대로만 가라. 바람끼가 많은데. 아. 불알이 가만히 안 있는데. 야는 불알 끝에 바람이 있는데. 그게 되겠어? 그거를 보고 도화사질 하잖아. 야는 바람 끝에 꼬치 끝에 있는데. 그러고 야는 집에도 모르는데. 그러고 야 화가 나면 눈에 열이 팍 나는데. 눈동자가. 그러고 야. 애는 보기에는 순순하게 보이지 마. 순순한 거 아니야. 좀 까탈스럽고. 애가 좀 깐깐하지. 수월한 아는 아니다. 근데 이모님께는 맞춰주고 살지 이해하고. 맞지? 이모 니가 이해 안 해주면 야 살겄어? 못 살지. 그러고 이모에 니 한 번씩 심장이 벌렁거리네. 응? 뭐 죄졌냐? 응? 죄진건 없는데. 눈동이 심장이 왜 벌렁거려? 글쎄요. 그러고. 꽃이 되면 밤에 꽃이 되라. 밤꽂이 하면 줄 알아? 이모 니는 뭐하노? 장사하나? 주부. 주부하나? 이사름아 같이 살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한 번씩 내려와서 며칠이 없다가 올라가거든. 응. 그래 살고. 그러면 이모 니는 생활은 어떻게 하냐? 전남편이. 응. 생각해주고. 아기들은. 제가 키워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것 같고 생활하고 살아? 응. 이모 니는 4주 8째는 밤에 꽃이 되라. 이렇게 하거든. 밤에 꽃이 뭔지 알아? 응. 낮에는 시들어 있다가 밤만 되면 꽃이 활짝 핀다는게. 밤꽂이단 말이야.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밤에 야행성이지. 응. 아닌가? 맞아. 그래. 밤에 꽃이 되라 하는거는. 내가. 어. 낮에는. 닭 뱅어리 걸려가지고. 힘을 못 써도. 밤만 되면. 해가 딱 넘어가면. 힘이 생겨. 응. 그래서 잠이 이렇게 없나? 그렇지. 그래서 밤꽂이 되라. 밤꽂이 된다는거는. 내가 야행성이고. 또 색을 많이. 색을 좀 있지. 들어와 있지. 색? 응. 밤에 색이. 들어와 있지. 지금 한창 그렇게 들어와실때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되는거야. 내 마음대로 안되고. 나도 모르게. 호흡으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 그래 보이는데.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어설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거야. 우울이가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화가나고. 절불이 나고. 그리고. 이 집의 할머니가 옛날에 이걸 좀 모셨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나? 물도 넣고 비는 분이 계셔? 그래서 이런 줄이 좀 많이 퍼쳤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쨌든 강했다가 어떻게 여린 여자가 됐다가 그리고 뭘 하는 것마다 크게 잘 되는 건 없어? 앞으로도? 아니, 앞으로도 있지. 그렇지만 지금 고비잖아, 고비고. 건강에 한 번씩 가도 숨을 한 번씩 못 쉬어. 맞지? 여기서 숨을 한 번씩 못 쉰다.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지 모르지? 화가 나서?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 줄에서 들어왔잖아. 무당이 줄이라. 무당하니 내가 무당이 줄이라. 그래서 밤에 야인것이 꽃이다. 그래서 제가 촉이 좋은 거예요? 응. 이 줄이다. 그래서 네가 할머니가 들어와 있어. 그런 얘기는 들으세요? 네가 할머니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 무당하니 무당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친구만 보면 숨이 막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오래 묵어. 근데 불쌍잖아. 쳐다보고 너. 그래서 끌고 왔는데 이 집의 할머니가 너희 신랑하고도 이별을 해 놓고 응? 남자로 붙여. 붙이기 너. 그리고 지금 네가 들어온 거는 색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 2년 전부터. 색? 응. 밤에 색. 이 바람에 밤에 색이 들어와 있어. 그리고 장군이 하나 들어와 있어. 남자 신장이. 응. 너도 어쩔 때는 남자고 어쩔 때는 여자고. 할머니고. 무당실. 넌 무당이잖아. 할머니가 들어와 있어. 무당 줄이잖아. 응. 그럼 너도 무당 줄인데 어떻게 할 거야. 촉도 좋지만. 네 사람 잘 봐. 사람도 잘 보고. 몸도 잘 파. 그렇지? 응. 몸에 내가 잘 받는다. 넘이 아픈 것도 잘 보고. 그니까. 그래 넌 무당이잖아. 넌 할머니가 따라다니잖아. 그래서 네가 한 사람하고 너희 신랑하고 일부 종사가 안 되는 거야. 왜요? 떨어져 살니까 그나마 조금 살아가는 것 같고 이 숨에 숨통이 좀 쉬어지는 것 같고 너희는 신이 왔는데 너희 할머니가 벌써 서른 여덟이 왔잖아 너희 신이. 서른 여덟이 와서 너희 신랑을 쳐다보면 자음을 듯이 보기만 하면 자음을 듯이 하재. 근데 안 보고 싶고. 걱정되고. 안 보고 싶고. 걱정되고. 그렇지. 깝깝하니까. 숨이 막힐 것 같으니까. 그게 무당이 줄이잖아. 네가 무당하니 무당이잖아. 그러고 너희 어지간 무당보다 나사. 보는 게. 응. 네 판단에 딱 결정이 내려져. 얘도 지금 착하니까 네가 데리고 가는 거지. 안 착하면 네가 데리고 가지도 안 해. 그래. 너희 돈 보다도 착한 거 하나 보고 네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야한테 의지하고 보는 거야. 동생 갖고 남자 갖고. 아니야? 밥 먹을 때는 동생 갖고 애기 갖고. 잠자리 할 때는 남자 갖고. 맞잖아.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하고 살지는 안 해도 네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살지는 안 해. 그때만 한 번씩 보고. 네가 모든 짓을 해도 네 손바닥 있다고 생각을 해. 내 말 틀렸나? 네. 그러고 너희 집에 너희 집에 청춘이 갔던 우떼 할아버지인가 청춘이 갔던 삼촌쪼인가 아마 장군으로 하나 들어와 있을겠다. 몸쪽으로. 그래서 지금 색이 들어와 있다고. 섹스를 얘기해. 거기 들어와 있어. 자궁 쪽으로. 그리고 치질이 있고. 치질 조심하고. 스스로 한 번 했어. 떡볶이 또 들어와. 또 나온다. 그리고 한 번씩 방광 쪽에 네가 한 번씩 많이 안 좋을 거야. 지금? 응. 방광으로. 그게 방광이었구나. 이게 방광으로 지금 오지. 이게 더군다나 네가 섹시를 조금 한다든지 좀 하면 그게 바로 타버리잖아. 이게 지금 남자신이 들어와서 그렇거든. 할머니는 여기 앉았고. 그래서 한 번씩 숨이 차. 어쨌든 숨이 카칵 막혀. 한 번에 네가 여기 자궁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네가 안 보면 보고 싶고. 이거는 안 오면 짜증나고. 안 내려오면 짜증나. 낙서 가는기면. 아니야? 맞아. 너 그 신랑이 안 보면 가만히고. 있으면 숨이. 응. 그래도 없는 것보다 만나면 좋고. 즐거우니까. 그렇지? 야 말 한마디 한 번씩 유머가 있거든. 응. 그래서 재밌고. 내가 마음을 네가 다 열은 것도 있지만 80%는 열고 20%는 안 열었단 말이야. 응? 그리고 야 행동을 거두고 한 번씩 보지. 내려오면. 응. 많이 봐요. 응. 네가 보고 착하다 한다. 얘가? 응. 착한데도 한 번씩 무섭다 할걸. 왜요? 네가 한 번씩 가다가 딱 말 안 하고 있으면 네가 한 번씩 딱 돌아져 눈 안에. 인상이 딱 굳어가 있거든. 좀 냉정하게 보이잖아. 한 번씩 찹찹하게. 너는 남들이 말 안 해도 뭐 한마디 두마디 한 번 더 알어. 깨우쳐. 미리. 무슨 말 할 거라고 또 알고 있고. 너희 신랑 뭐 딴짓 하고 다니면 네 꿈에 보일까? 맞아요. 그래. 또 꼭 상대가 뭔가 하면 그거는 항상 다 보일까? 그래. 말 안 해도 보이잖아. 그럼 누가 할머니 가슴에 앉았잖아. 그리고 한 번씩 추위가 들어오고. 추위? 응. 한 번씩 소름이 쫙 기증이 한 번씩 들어오잖아. 아냐? 맞아요. 여기 쪽으로. 팔 오른쪽으로. 지금 내가 지금 들어오잖아. 나 지금 여기 그래 그래 여기 들어오잖아. 그거 네가 할머니잖아. 맞아. 그리고 한 번씩 가뿌면 시간 땅 팍팍 걸리고. 이 줄이잖아. 너희 이거 무당이잖아. 너희 누가 할머니 가슴에 딱 찼는데 왜 그래. 자궁으로 저 저 청춘이 장군이 하나 들어와 있고 다 찼네 뭐. 어쩔 때는 애기 짓 하고 앉았고. 애기 짓 심불. 어쩔 때는 동자 짓 하고 앉았다고 애기들. 까자 먹고 싶어 까자 먹고. 어쩔 때는 목이 팍팍 차고. 술 한 잔 들어가면 어쨌든 기분 좋고. 이 목이 다 급할 때. 아이라? 가끔. 그래. 한 번씩 목이 탁 찰 때가 있잖아. 마시고 싶을 때. 응. 한 번씩 헛배가 딱 부르고. 헛배가. 침병이다. 그 친구는 저를 진심으로 만나요? 응. 진심으로 좋아하네. 진심으로. 응. 야 눈이 억수로 순하다. 근데 만나면서도 다른 여자를. 보지.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그거는 야 바람 피우면 대바랑 할걸. 응. 야 땅지도 않으면 대바랑 안 돼. 내 손바닥인데 뭘 그래서. 그 대신은 결혼은 못한다. 야하고는. 그래 알고. 나는 보실 때 심평이다. 응. 너는 신이 딱 차고 들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사업을 제조 사업을 하는데. 좀 괜찮을까? 야 노력 많이 한다. 그리고 아이템도 좋아. 야는 솔직히 누가 받침만 잘되면 괜찮아. 야는 크게 먹고 갈라야. 그리고 야 용줄이 세잖아. 이 집에도 풀돌이 세다. 그게 뭐야? 풀돌이 세다고. 그리고 야는 용왕줄이잖아. 바다줄. 바다 물러르는 쪽에. 촛불길고 베려주면 잘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부산만 내려오면. 응. 예약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응. 그래서. 당신 만나면 그렇잖아. 저요? 그래. 아 날 만나서. 그래. 왜 당신 할머니가 도와주니까. 당신하고 연화하고 가면 이 사람 제조 보는데. 왜 장군전에서 열어주는데. 신병하니까 당신 그거 신병이다. 신버리치 신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일 모네. 왜요? 너가 할머니 일 안 시키? 그럼 나 뭐 먹고 바라. 그기 신뻘이라 하잖아. 응? 신뻘이라 하잖아. 신뻘. 할머니 딱 찼는데 뭘. 할머니가 찼잖아. 그래요. 그래 가슴에. 한 번씩 숨막혀서 죽겠구만. 지금도 숨에 깍깍 맡겨구만. 어떤 할머니지? 누가 할머니구만. 이씨 가정이야 할머니구만. 할머니가 네 무당하자고 찾아 들어왔구만. 서른여덟에? 그래. 원래는 그 전에 부터 니가 포시그래서 이제 이모야 니가 포시도 알고 느낌도 알어. 그 할머니서 결혼했고. 남편? 그래. 할머니서 결혼했잖아. 근데 나는 설마 이줄리가 생각했잖아. 그냥 내가 안 봐도 촉이 좋다. 그냥 내가 좋은 거다 이렇게 살았는데 살면서 이 몇 년에 결혼하고서부터 구애야. 알겠나? 왜? 그때는 몰랐고 지금부터는 신이 다시 찼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씩 짜릿한 게 들어오고 추위가 들어오면서 짜릿한 게 들어와. 그러고 한 번씩 추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당신하고 연애하고 가면 재수가 들어오셔 밖에 당신 신이 있어 줄여주는데 그리고 장군도 용왕에서 들어오는 장군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 번씩 추위가 많다. 속에는 열이 나도. 손발이 좀 차다든지 시리다든지 그래. 언제부턴가 발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 장군 아이가. 바닥에 대기가 그래. 지금 내가 춥잖아. 용왕에서 들어오는 장군 아이가. 신명이잖아. 신명. 너는 무당이야 무당. 그래. 빨리 해야 될긴데 좀 늦게 왔잖아. 지금은 촉이 좀 더 빠를걸. 근데 제가 자꾸 이 친구만 보면 느낌이 너무 안 좋던데 그래도 좋은 감정이 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게 뭐냐면 이제 서로가 당기는 게 있거든. 서로가 양줄이다 아이가. 양줄. 응. 얘도 용왕줄이 되다가 얘는 용왕에서 붙였잖아. 그러니까 할매가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을 붙여주는 거야. 그럼 저는 앞으로 연애는 잘 못하나요? 연애하지. 왜 뭐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무당줄로 많이 좀 안 들어오겠나 싶어. 더 심하지. 응.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좀 힘들어지지. 왜. 이제 이 바람이 자꾸 치고 들어올긴데. 설마.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 줄은 들어오면. 지금 차고 온 자가 바짝 찼거든. 가슴속에. 이게 무당이잖아. 이만에는 무당이야. 야. 수고하이.